없으니까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등 수상자는 어떻게? 의 대표님에게 한번 발표해 주시죠. 와우. 아니 그.. 네. 아 네 알겠습니다. 빨리하라고. 아 예. 아 그래 알았어. 네 1등 수상자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 다이아나 댄스 대회 1등 수상자는? 과연? 왜 зар 왜 복음이 1등인데 안 나오냐 인천 원아회 엔셀 마을ología 멈췄다 무대를 선거해 주는 팀 이메 neces 나를 수상술과 함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팀, 제 2회 댄스 커버 대회에서 한국사람들이 좋은 변화가 없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멋진 무대 모두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멤버 중에 성민이라는 친구가 지금 허리 무상으로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. 다음번에 꼭 좋은 기회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희 동영상 대회에서 동영상 대회에서 동영상 대회에서 저희 동영상 대회에서 열심히 한 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축하드려요. 너무 축하드려요. 너무 축하드려요. 부리면서 저희 다이아나 커버 대회 대회를 마무리 노력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사진 한 번만 찍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빨리 나오자. 우리 멤버가 빨리 나오자. 앞으로! 앞으로! 우리. 아니, 굳이. 우리. 우리 오빌조빌하는 투덕하게 부숴 볼까요?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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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